안녕하세요. TS바이오는 네이처셀 출신 경영진이 모여 탄생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TS바이오 기업 설명에서 줄기세포가 나오는 건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네이처셀 사업의 내용에도 줄기세포가 나옵니다. 네이처셀의 주력 사업이 바로 줄기세포 사업이죠. 그리고 네이처셀의 주력 사업이 바로 TS바이오에게도 전해진 것이죠. 왜? 네이처셀의 경영진이 TS바이오에도 모였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전혀 우연의 일치가 아니게도 NK세포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TS바이오의 사업이 네이처셀의 사업의 내용에도 그대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같은 경영진이기 때문이죠. NK세포 기반의 세포치료제 시장은 2026년에는 5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50억 달러면 하나로 약 5조원에 달하죠. 그리고 NK세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항원 제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선천면역이고요. TS바이오의 대표이사는 이영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이처셀의 임직원과 명단을 비교해보면 겹치지는 않습니다. 다른 분이 겹쳐있을 수도 있고요. 이영승이라는 분이 현재는 네이처셀의 경영진을 그만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뭘까요? 네 바로 현재는 네이처셀 경영진에서 나온 상태입니다. 2014년 기사를 보면 네이처셀에서 이영승이라는 분의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영승 효과에 상한가를 갖다는 뉴스 기사입니다. 이름만으로 상한가를 보낼 만큼 저력이 있는 분이었다는 것이죠. 가만 보면 HLB와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과거 주가 급등에 큰 역할을 했던 전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을 주는 화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의 보증수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리스모의 브라이언 킴도 굉장한 주가 상승을 과거에 보여준 바 있고 오늘 살펴본 TS바이오의 이영승도 굉장한 주가 상승을 보여줍니다. 한 능력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가 된 걸까요? HLB 진양구 회장도 굉장한 능력을 보여준 바 있죠. 베리스모의 브라이언 킴 대표도 이제는 HLB와 함께 움직이고요. TS바이오의 이영승 대표도 SM과 협력하면서 장기적으로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HLB를 중심으로 굉장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직원이 아니라 각자가 한 능력하는 대표들이죠. 일종의 제약바이오 어벤져스 느낌입니다. 이제 네이처셀과 이영승이라는 분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죠. 이영승이라는 분은 바로 네이처셀의 대표이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네이처셀은 상한가를 갖죠. 이영승이라는 분은 전 IBK 투자증권의 대표였다고 합니다. 증권회사의 대표이사였으니 네이처셀에서는 재무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투자증권의 대표였다 보니까 M&A 쪽에도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TS바이오가 HLB 파워를 인수하면서 우회 상장한 건 그냥 한 건 아니었던 것이죠. IBK 투자증권의 대표를 했던 이영승 대표가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신약개발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하는 능력 등 파이낸싱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왜 TS바이오가 IPO를 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IPO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 대표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세하게 스케줄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짰는가 싶었는데 역시 그 분야 전문가가 대표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나 퍼즐이 맞춰집니다. 그러던 중 M&A에 또 일가견이 있는 HLB 진양구 회장과 이야기가 잘 되어서 이렇게 L8을 인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TS바이오의 대표는 제약바이오 교수에 가깝다기 보다는 진양구 회장처럼 제약바이오에는 비전문가지만 신약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에는 전문가 포지션인 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제약바이오의 성공에는 약에 대한 지식보다 오히려 자금 조달 능력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죠. 연구에서 노벨상을 받는 게 아니라 기업이 어떻게든 생존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자금을 조달하고 결국 사업을 성공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라정찬 회장과 이영승 대표는 서울대 팔리학번 동기라고 하네요. 그래서 안면이 있었고 친했나 봅니다. 네이처셀의 7월 5일 차트를 보면 사안가 15%에 도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757원으로 동전주였네요. 7월 4일에는 네이처셀 공시가 나옵니다. 바로 주주총회 소집결이죠. 8월 16일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 거라는 공시를 발표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영승이라는 분이 등장하죠. 사내 이사로 선입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보다시피 사안가를 간 겁니다. 이후에도 네이처셀은 연 사안가를 칩니다. 동전주가 며칠 만에 천원을 돌파하여 집회주가 됩니다. 2011년도부터 지금 2013년 7월까지 주가를 보면 네이처셀도 굉장히 어지러운 차트죠. 그리고 예정대로 8월 16일에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고 대표이사가 라정찬에서 이영승으로 바뀌게 됩니다. 차트는 이제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이죠. 대표가 바뀌면서 네이처셀의 주가는 어떻게 되었는지 보면 이분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2001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네이처셀 월봉 차트인데요. 2013년도에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이때가 저점을 찍은 시기죠. 그리고 우상향하기 시작합니다. 2014년도에도 주가는 상승하고 다음에 2015년도에도 주가가 상승합니다. 확대해서 보면요.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차트를 볼 수 있는데요. 동전주였던 네이처셀의 주가가 7천원대까지 올라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영승 대표가 체험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열릴 때 주가는 700원대였는데 2년 만에 7천원대 주가에 도달합니다. 10배가 올랐죠. 진양고 회장과 브라이언킹 대표에 이어 이영승 대표가 운전대를 잡았을 때도 역시 텐버거가 또 나왔습니다. 특히 마지막 피날레 급등은 무슨 재료였는지 보겠습니다. 10월 26일에 상한가 30%에 도달하는데요. 2015년도에도 상한가 30%였으니 세월차는 빠르네요. 벌써 6년이 된 거네요. 상한가가 15%에서 30%로 바뀐 게 엊그제 같은데 2015년도에도 30%였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이처셀의 상재료는 바로 중국 초대형 피부재생센터 오픈 소식이었습니다. 중국 면세점에 피부재생센터를 연다는 건데요. 역시 네이처셀의 주력 사업인 줄기세포를 이용한 피부재생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화장품도 판매하죠. 중국 충칭 성회 프라자와 협약을 맺고 11월 11일부터 중국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10월 26일에 나온 기사니까 한 달이 안 남았죠. 그리고 다음날 네이처셀은 점사한가를 가버립니다. 알고보니까 엄청난 재료였던 것이죠. 이 당시가 2015년도였는데요. 네이처셀은 2018년도까지 중국 전역으로 매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하면 한국 화장품을 엄청 좋아하는데 네이처셀이 중국 면세점에 입점한다고 하니까 투심이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게다가 줄기세포를 이용한 화장품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느낌이죠. 피부가 재생될 것 같은 느낌이라 다른 화장품보다 고객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혹할 수 있는 제품이죠. 2014년도 단기 순이익은 18억원인데요. 이형승 대표가 취임해서 그런가요? 네이처셀은 신기하게도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18억원으로 흑자였죠. 궁금해서 네이처셀의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2012년도 적자, 2014년도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이형승 대표가 취임하니까 2014년도에 반짝 흑자전환 하더니 이내 2015년도에도 적자, 2016년도에도 적자가 됩니다. 물론 그 폭은 그리 크지 않아서 조그만 사업을 잘하면 흑자전환 할 것 같은 재무상태표입니다. 2015년도로 다시 돌아와서 네이처셀이 중국 면세점에 입점하면서 줄기세포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피부에 줄기세포를 주입하는 주사유법을 적용해 안티에이징 미용 분야에 집중해 나갈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장품과 미용에 대해 잘 모르는 저도 굉장히 혹할 만한 단어와 멘트들이죠. 아마 여성분들은 비싸도 정말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제품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줄기세포를 가지고 안티에이징 한다는데 누가 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네이처셀은 다음 날에도 상한가를 칩니다. 사면상을 쳤죠. 굉장한 폭발력을 보여줬던 종목 네이처셀이었습니다. 세줄 요약입니다. 이영승이라는 분은 여러 기업에서 대표이사를 역임했는데요. 먼저 IBK 투자증권에서 대표이사를 하고 2013년도 8월 16일에는 네이처셀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TS바이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최근에 HLB 파워를 인수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